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어렵다. 주어는 오아시스를 찾는 것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길어. 이럴 땐 가주어 it. 그것은 어렵다, 어떠어떠하다, 비동사, 주어가 3인칭 단수인 it이고 시제는 현재니까 비동사 is. 어려운 hard. 이제 진짜 주어, 투부정사, to, 찾다, find, 오아시스, 언오에이시스, 단수는 오에이시스, 복수형은 o, a, s, e, s. 사막에서, 안에서, in, 사막, the desert.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어렵다. It is hard to find an oasis in the desert.